간식 먹다! 간식 먹어야죠. 배고프죠. 운동했으니까. 할인님, 우리 또 잘 먹지? 다섯 개 먹을 수 있지? 응. 진짜요? 진짜 저렇게 준다고요? 아이도 먹방? 야, 할인님 먹방 시켜야겠다. 할인님, 먹방 할래? 야, 이게 되게 쪼금이구나. 엄마이구나. 아, 얘 완전 귀여워. 진짜 너무 귀엽다. 과일을 좋아해? 아니면 뭐 좋아해? 할인이요? 초코렛 좋아하는데 형. 아, 초코렛? 이제 안 먹어. 초코렛 안 먹어. 초코렛 안 먹어. 초코렛 안 먹어? 오, 이제 안 먹어? 진짜? 아니, 이거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이거 먹을 거야. 아니, 3초 전에 얘기한 것 같아. 초코렛 끊었다며. 너 아까 초코렛 끊었다며. 아니, 잠깐만. 형님, 내가 갖고 왔다. 3초는 얘기잖아. 3초는 얘기잖아. 너무해요, 눈앞에서 그렇게.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할인 까줄까? 차에서 먹을 거야. 아, 차에서 먹을 거야? 그럼 할인 갖고 있어. 아, 자기가 한 마리 있으니까 여기서는 차가 못 먹나 봐. 지금 여기, 지금. 감독님들 다 쳐다보고 계시니까. 아빠보다 좀 나아. 한 마른 듣습니다. 뭐, 나왔진 않던데? 아빠이고. 아이고, 고파. 진짜 아들 키우다가 딸 보면 빠져들죠. 야, 부럽다. 나는 딸이 먹여줬으면 다 먹겠다, 금방. 부러운가 봐. 달걀을 저렇게 먹는다고요? 삶은 달걀을? 엄마야? 지금 생겨주세요. 아빠, 귀엽지? 멋있어? 귀여워. 귀여워? 귀엽 삼촌은 부러운가 봐. 잘하네.